오늘 11월 둘째 주 예배를 하나님께 목상 기도 드림으로 예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하가 우리 하나님이신 줄 너희는 알지어다 그는 우리를 지으시니요 우리는 그의 것이니 그의 백성이요 그의 기르시는 양이로다 감사함으로 그의 문에 들어가며 찬송함으로 그의 궁정에 들어가서 그에게 감사하며 그의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요하는 선하시니 그의 인자심이 영원하고 그의 성실하심이 대대에 이르리로다 아멘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모든 찬양과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영세전부터 선택하시고 또 그리스도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계획 속에 구원하여 주심을 감사드리는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 자리에 모든 축복이 있음을 누리고 알게 하는 지혜를 얻게 하는 시간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드립니다 아멘 자 그러면 사도신경으로 하나님 앞에 우리의 신앙을 고백 드릴 겁니다 친구들 눈 감고 손 모으고 사도신경 신앙 고백 드리겠습니다 시작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미싸우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미싸우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딜로 빌라도에게 권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미싸우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움 나이다 아멘 자 찬송가 589장입니다 여러분 성경책 589장 펼쳐봅니다 네 준비 안 된 친구를 위해서 조금 기다려줍니다 자 589장입니다 자 준범이 네 잘 찾았어요 준범이 집에서 예배드리는 우리 준범이 가리 네 자 준비됐나요? 네 네 그러면 반주에 맞춰서 하나님께 최고의 찬양을 드립니다 넓은 들의 익은 곳이 황금 물결 비치며 어디든지 태양 빛의 향기 진동하도다 우르 익은 조곡식은 낮을 기다리는데 때가 가이나 가기 전에 어서 추수하시다 추수할 것 나는 때에 일꾼 매우 다운하여 일꾼 매우 다운하여 열심히 있는 일꾼들을 주여 보내주소서 일꾼 매우 다운하여 우르 익은 조곡식은 밭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주여 보내어여 예전에 어서 추수합시다 몬동들 때 일어나서 일찍 그래받아 방혼 때가 되기까지 주수하게 하소서 무르익은 저 곡식은 갓을 기다리는데 때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얻어드린 모든 알기 천국 창국 흐린 후 주가 베풀 잔치자리 우리 참여하겠네 무르익은 저 곡식은 갓을 기다리는데 내가 지나가기 전에 어서 주수합시다 아멘 다음 순서는 우리 김예건 랩런트 나와서 대표 기도해 주겠습니다 친구들 예건이와 함께 눈 감고 손 모으고 기도합니다 눈 감으세요 손 모으시고 우리 눈 감고 손 모으고 예건이와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해요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세계보고 마을 언약 주시니 감사해요 지난주에도 영적 서비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말씀해 주시고 인도 받게 하셔서 감사해요 오늘 전원사님께 성령 좀 주셔서 성취될 언약하게 해 주세요 오직 그리스도 안 오직 하나님 나라 성령 좀 막 가견뿌리 체지되게 해 주세요 2, 3, 7, 1의 나라 오청 전주 할래는 전도자가 되게 해 주세요 예수 그리스도 이제 물어 기도합니다 아멘 네 다음은 성가대 나와서 하나님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가대 친구들 앞으로 나와 주세요 성가대 친구들 앞으로 나와 주세요 성가대 친구들 앞으로 나와 주세요 오늘 나에게 들어온 모든 마음과 생각은 두 눈을 달펴주시고 오늘 나에게 들어온 모든 마음과 생각은 눈을 달펴주시고 오늘 나에게 들어온 모든 마음과 생각은 잘 펴 봅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나에게 들어온 모든 마음과 생각은 이 영상이 있습니다 오늘이 잘 펴 봅니다 아침과 생각을 하고 오늘 나와주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를 성가대 친구들 숫자가 자꾸 늘어나는 것 같아요. 너무 아름다운 것 같아요. 자 다음은 오늘 우리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이 담긴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소유도 천천히 한번 찾아보세요. 마태복음입니다. 신학 제일 처음에 있는 마태복음. 자 중범이 집에서 찾아보세요. 찾았어요. 가을이 중범이 찾았고요. 자 소유 찾으면 선생님과 함께 선생님이 먼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차례로 하나님 말씀 읽도록 할게요. 마태복음 16장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3절에서 20절. 자 준비됐나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먼저 한 절 시작하도록 할게요. 예수께서 빌리뽀 가이사리아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모나 내가 거기 있도다 이를 네게 알게 하니는 현력이 아니여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이십니다.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같이 봅니다. 이에 제자들에게 경고하사 자기가 그리스도인 것을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시니라. 아멘. 자 그러면 하나님께 흥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함께 찬양하면서 준비한 흥금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자 흥금위원들 앞으로 나오세요. 하나님의 크신 은혜를 무엇으로 갚을 수 없네 나의 중심을 죽게 드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하나님이 기뻐하시네 나의 중심을 죽게 드리므로 하나님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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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드리므로 나의 중심을 좋게 드리므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세 선생님이 한 가지 얘기를 더 하고 말씀 듣도록 할게요 아침에 오는데 어떤 장노님을 만났는데요 유년부 너무 재밌죠 이렇게 얘기하시더라고요 너무 재밌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특히나 우리 아이들이 너무 재밌는 아이들이 많아서 너무 좋아요 이렇게 얘기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그 장노님 그 얘기를 기다리신 것 같더라고요 그런데 장노님도 교육부서에 계시는 장노님이에요 우리 아이들은 예배에 오면 다 시체 같아요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좀 이해가 되기도 하고 우리의 책임인 것 같기도 하고 우리 지금 여기 있는 우리 유년부 친구들 살아있는 모습이 너무 좋아요 말씀 앞에 살아있는 모습 오늘도 주시는 말씀 앞에 여러분들 꼭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드린 흥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고 이 자리에 서시는 우리 전도사님 나올 때 큰 박수로 환영해 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예쁜 두 손 멋진 두 눈 꼭 감고 하나님께 기도하도록 할게요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주 하나님 앞에서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전도와 성교의 중심을 가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어릴 때부터 하나님의 것을 확실하게 구별하여 들을 수 있는 마음과 중심을 주세요 하나님께 드린 작은 헌금들이 2, 3, 7을 살리고 5천 종족을 치유하는 사역에 쓰임받게 해주세요 오늘 말씀을 통해 오직 그리스도로 세팅이 된 영적 서밋이 되어 그리스도를 확인하고 누리도록 축복해 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자 오늘 말씀 제목을 한번 적어보도록 할게요 제목이 뭐지요? 그리스도 그리스도 영적 서밋 유주 적었어요 적어보세요 지금 자 오늘 세팅이라는 어려운 단어가 나왔어요 세팅 무슨 뜻일까? 들어봤어? 들어보는 사람 있어요? 세팅이라는 말 많이 들어본 것 같아요 포장? 포장 같은 거 아 포장 같은 거 오 비슷해 맞아 자 오늘 그리스로 세팅되어 있는 영적 서밋이라는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우리가 지금 밖이 너무 추우니까 교회 안에 유년부실 안에는 히터를 틀어놨어요 그래서 히터는 내가 몇 도로 설정하는지 또 바람 쐬기는 어떻게 약하게 나오는지 중간으로 나올지 강하게 나올지 내가 누르는 대로 작동을 해요 그게 세팅이야 우리나라 말로는 설정 내가 누르는 대로 응답받을 수 있는 거예요 존사님이 화장실에서 손을 씻고 유년부실 왔는데 손이 건조한 거야 손을 씻으니까 그래서 핸드로션을 발라야 되는데 존사님 파우치를 열어보니까 핸드크림이 없더라고 그래서 존사님 뒤를 돌아보니까 서성호 선생님이 제일 가까이 있었어 그래서 당연히 없겠지 싶어가지고 그래도 이제 손이 건조해서 혹시 핸드크림이 있으세요? 아 예 있습니다 이렇게 딱 주시는 거야 깜짝 놀랐어요 서성호 선생님은 시사적인 그 모습이 세팅되어 있는 거예요 필요할 때마다 딱 모든 부분들을 채워줄 수 있는 우리에게 영적 서밋은 그리스도로 세팅되어야 돼요 내 마음과 생각과 중심, 말, 행동들이 그리스도로 각인 뿌리 체질 되어서 모든 부분이 설정이 되어야 돼 그래서 내 말이 그리스도가 나오고 내 생각 속에 그리스도가 나오고 내 행동에 그리스도가 나오는 것을 보고 그리스도로 세팅된 영적 서밋이라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는 베드로가 나왔어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물어봤어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했지? 사람들이 예수님을 예레미야 또 누구예요? 엘리야 세례요한 많은 선지자들 중에 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 사람은 예수님이 눈물의 선지자 엘리야처럼 예수님이 눈물이 많고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베풀어 줄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사람으로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은 세례요한처럼 예수님이 강한 의지를 가지고 이렇게 딱 멋진 사람으로 생각해요 또 어떤 사람은 여러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생각을 합니다 각자의 사람들마다 생각이 다른 거야 그러면서 예수님이 제자들께 물어봤어 그건 사람들의 생각이고 그러면 너희는 나를 누구라 생각하느냐라고 물어봤어요 사람들의 생각 말고 그때 예수님의 제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했지요? 맞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했어요 무슨 말이냐 하면 주는 예수님은 우리의 주인이에요 예수님은 그리스도시고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세요 라고 고백했어요 이 말을 듣자마자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베드로야 네가 참 복대도다 이 사실을 알게 한 것은 네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이 깨닫게 하셨어 라고 대답하셨어요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알기는 알았지만 그리스도로 완전히 세팅되지 않았으니까 어떻게 했을까? 이 고백을 하고 어떻게 했을까? 맞아요 예수님을 부인했어요 예수님 배신했어요 그리스라는 사실은 알지만 그리스도로 완전히 세팅되지 않으니까 예수님 앞에서 도망가고 예수님을 부인하는 사건도 있었어요 오늘 우리가 베드로처럼 약해질 수 있고 흔들릴 수 있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완전히 세팅될 수 있는 영적 서밋의 축복을 누리길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그러면 나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걸 아는데 왜 나는 잘 안 되지? 왜 나는 응답이 없지?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랩런트 가운데 나는 그리스도 다 아는데 그리스도 듣고 또 들었는데 왜 나한테는 응답이 없을까?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 뭘까요? 뭐가 안 돼서? 세팅이 안 돼서 내 안에 하나님이 주신 하나님의 형상 랩런트의 축복이 세팅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나 중심, 성공 중심, 물질 중심 그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가 내 안에 세팅되어 있기 때문에 나는 안 되고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를 부인하고 도망갈 수밖에 없는 상태 속에 있는 거예요 자 첫 번째는 마귀 자녀 불신자 상태 여섯 가지에 대해서 오늘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는 마귀 자녀예요 내가 분명히 마귀에게서 해방받았는데도 내가 가지고 있는 체질, 생각, 마음이 여전히 마귀 자녀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야 그래서 나는 응답이 없고 안 되고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마귀 자녀들은 무엇을 해요? 제 사진이에요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겨요 근데 하나님 자녀도 우상숭배 할까요? 안 할까요? 민호 우상숭배 해야 안 해요? 넌 안 해? 전사님은 가끔 우상숭배 하는데 우상숭배 뭐야? 하나님 자녀가 하는 우상숭배 뭐예요? 소유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 자녀는 무슨 우상을 섬길까? 눈에 보이는 우상을 섬기는 거 아니야 우리는 우리는 눈에 안 보이는 우상을 섬기고 있어요 뭐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 하나님보다 더 관심 있는 거 아 예배 언제 빨리 끝나? 빨리 마치고 친구랑 놀아야 되는데 예배 시간 이렇게 생각하는 것도 우상숭배예요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고 사랑하고 관심 가지는 거 민호 우상숭배 한 적 있어요? 없어요? 갑자기 대답이 아까는 난 할 적 없어요 했는데 하나님 자녀들이 하는 우상숭배는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고 관심 있는 그 모든 것들이 우상숭배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우상을 숭배한 랩런트에게는 문제가 올 수밖에 없어 어떤 문제가 올까? 정신문제가 와요 늘 불안하고 늘 두렵고 무섭고 염려가 많아요 그게 정신문제예요 늘 무서워서 아직도 혼자 화장실을 못 가 두려워서 너무 두려워서 혼자 화장실을 못 가 그게 정신문제인 거야 그러면 정신문제 있으면 갑자기 속속히 나의 모습들이 드러나고 있네요 그러면 정신문제 오면 당연히 몸에도 나타나요 무슨 문제예요? 육신문제 아무 이유 없이 몸이 아파 아무 이유 없이 생각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몸이 아프고 이렇게 살아가요 아무 이유 없이 목이 아프고 눈이 아프고 다리가 아파서 못 걷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도 있거든요 근데 이게 오래되다 보면 이제 무기력증이라는 게 와요 무기력증 요즘 젊은 사람들 가운데 이런 무기력증 병에 걸린 사람들이 많대요 아무것도 힘이 없어 아무도 하고 싶지 않아 힘이 없어 해야 되는 건 알지만 무기력하고 멍한 상태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가족들 가운데서 이런 사람이 단 한 명이라도 있으면 너무너무 힘들어 몸이 아픈 사람 정신에 문제가 있는 사람이 가족 중에 단 한 명만 있어도 너무너무 힘들고 괴롭거든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진짜 죽으면 끝날 거야 나만 죽으면 이 모든 고통에서 벗어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죽어요 내세 문제 죽으면 끝날 거야 라고 생각하고 죽어버리는데 죽으면 끝날까요? 아니에요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이 삶이 너무 지옥 같아 너무 고통스러워 그런데 죽으면 진짜 지옥에 가게 돼요 영원한 지옥 이렇게 살아가요 사람들이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가 기다리고 있죠? 지옥 내세 문제 지옥 가요 그런데 나만 지옥 가는 줄 알았더니 더 큰 문제가 뭐예요? 후대 문제가 있죠 대물림 된단 말이야 이 여섯 가지 상태가 내 가족들 내 자녀들 내 후대들에게 계속 계속 더 많고 더 심하게 대물림대요 대물림대요 그래서 사람들이 사람들이 이러한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러면 한번 생각해 봅시다 나는 렘넌트고 나는 하나님 자녀고 나는 그리스도 모든 문제 끝났다 라고 생각하고 믿고 고백해요 그런데 나에게도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아 이유없이 막 불안해 무서워 또 몸도 조금씩 아파 마음과 생각도 자꾸 이상한 것 같아 어떤 사람은 거짓말 하면 안 되는 거 알면서도 자꾸자꾸 거짓말해 그리고 난 지금 안 행복한데 친구들 앞에서는 나는 행복한 척 다 가지고 있는 척 나는 아무 문제 없는 척 이렇게 가면을 쓰고 살아가는 사람도 많아요 사실은 너무너무 힘들고 어려운데 그래서 렘넌트인데도 정신문제에 시달리는 사람이 있다는 거야 이거 다 정신문제야 거짓말하는 거 행복한 척 하는 거 안 되는데 된 척 하는 거 다 정신문제예요 근데 렘넌트 가운데서도 이러한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러면 왜 나는 아직 그리쇼 다 끝났는데 왜 내 문제가 안 해결되는 것 같지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는데 나는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근데 내 문제가 아직 안 끝났어 나 여전히 무서워 혼자 화장실 가는 게 여전히 무서워 그러면 구원 받은 걸까 구원 안 받은 걸까 그 사람은 유주야 엄마 집에 나가고 혼자 집에 있으면 무서워 그리고 아무도 없는데 자꾸 뭐가 소리가 들리고 이런 사람이 있는데 그 사람은 구원 받았어요 안 받았어 환희 구원 받았어 안 받았어 받았어 맞아 상관없어 내가 지금 힘든 거 무서운 거 불안한 거 문제 있는 거 상관없어요 구원 받은 거 확실해요 나는 하나님 자녀라는 거 확실해요 그 문제에서 해방받은 거 확실해요 사단은 속일 뿐이야 사단은 힘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 그리쇼가 다 해방해 완전히 끝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에게 할 수 있는 지식 행동은 속이는 것밖에 없어요 사단의 별명이 뭐라 했지 가원아 거짓말쟁이 이간자 도둑 살인자 거짓말로 나에게 있는 축복을 빼앗아가고 거짓말로 우리를 속이고 실패하고 망하게 해버리는 거란 말이야 거짓말로 그래서 그 거짓말에 속지만 않으면 돼요 우리는 사단에게 속지만 않으면 돼 그래서 우리 랩나트들 절대 속지 않아야 돼요 나에게 문제가 왔다 하더라도 어? 그리쇼 다 끝났는데 난 하나님 자녀 아닌가? 이런 생각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문제 오더라도 우리는 이미 그 문제에서 해방받았고 다 끝났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속지 않고 내가 힘이 있어야 돼요 속지 않을 수 있는 힘 영적 서밋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했죠 예거니 영적 서밋에게 제일 중요한 게 뭐라 했어요 힘 영적인 힘이에요 거짓말로 속이는 사단을 이길 수 있는 힘이 있어야 돼요 그 힘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요 사단은 끊임없이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계속 속일 거야 이 속지 않는 비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어 그 비밀이 바로 그리쏘예요 그리쏘 라는 뜻은 무슨 뜻일까요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뜻이에요 그리쏘의 뜻이 뭐라고요 기름 부음 받은 자 구약시대에는 누구에게 기름을 부었을까요 왕 선지자 제사장 을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지금 우리는 우리나라 왕 대통령을 뽑을 때 기름 부어요 뭐예요 선거예요 투표한단 말이야 근데 구약시대 때는 하나님께서 직접 선지자를 통해서 왕 제사장 선지자를 세울 때 기름을 부었어요 기름은 내 머리에 기름을 붓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머리에 샴푸로 감으면 어떻게 될까 깨끗하게 다 지워줄까요 아니요 미끌미끌 미끌미끌해요 남아있어요 기름을 붓는다는 뜻은 나의 신분을 기억하라는 거야 내가 씻어도 깨끗하게 씻겨지지 않는 그 상태로 남게 하시는 거는 나의 신분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잊지 말라는 거예요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말라는 거야 그래서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무엇을 하러 오셨지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오셨어요 마귀의 일을 멸하신 참 왕으로 오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상에 수많은 왕이 있지만 참 왕 사단의 일 마귀의 머리를 박살내신 분은 오직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리고 두 번째 그리스도가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어떤 일을 하셨지요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예수님은 일반 선지자들이랑 달라요 세상에 많은 사람들이 내가 예수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있는데 그런 일반 선지자랑은 다르단 말이에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길을 여시고 세상 모든 문제에 대한 진리가 되시고 영원히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생명으로 오신 선지자가 바로 예수님이에요 그리고 세 번째 어떤 일을 하셨죠 마가복음 10장 45절 인자가 온 것은 성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우리를 살리셨다 하셨어요 참 제사장으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그동안은 짐승을 죽여야지만 짐승들을 죽여서 희생재물로 바쳐야지만 내 죄가 깨끗해졌어 씻겨졌어 근데 예수님이 직접 사람의 몸으로 본인이 재물이 되셔서 죽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사단에게 속지 않는 비밀은 참 왕 되시고 참 선지자 되시고 참 제사장 되신 그리스도를 매일매일 나에게 세팅하는 거예요 매일 내가 딱 누르면 히터가 나오는 것처럼 내 머리를 딱 건드리면 아 그리스도 내 마음을 누가 딱 건드리면 그리스도의 비밀 전해야지 증거해야지 이렇게 나올 수 있도록 이번 한 주 그리스도로 우리가 세팅되어 있어야 돼요 이번 주 해야 될 미션 고백하세요 그리스도를 비밀을 누리는 우리에게는 나는 연약해도 나약해도 괜찮아 고백하세요 나는 연약하고 나약해도 괜찮아 연약하다는 거는 몸이 약하다는 거고 나약하다는 건 내 의지가 약하다라는 거예요 매일 서미타임 해야 되는 거 당연히 알고 아 해야지 오늘부터 매일매일 그리스도 고백하고 기도첩 할 거야 결단했지만 그게 하루도 안 가 그거 괜찮다라는 거예요 나약하고 연약해도 괜찮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마태복음 16장 18절 오늘 읽었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석과 같은 응답을 주신다는 거예요 나는 연약하고 난 약하지만 하나님이 나를 뭘로 만드신다구요 반석을 만드신다는 반석은 아주 튼튼한 돌이에요 헤어지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 튼튼한 돌 그 돌 위에 하나님께서 교회를 세우신다 하셨어요 나는 연약하고 나약해서 늘 흔들리는데 하나님은 나를 내 마음과 상황과 상관없이 튼튼한 돌로 만들어 가신대요 그 위에 교회를 세우신다 하셨어요 이삼실나라에 빛을 비추고 그리스를 선포해서 이삼실라에 오천종족을 살리고 치료할 수 있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아픔이 있어요 아픔 나의 아픔 성격이 이상하고 매일 거짓말하고 막 싸우는 친구는 아픈 친구야 아프다고 생각하세요 박시원이 알겠어요 선생님 저 친구 맨날 맨날 거짓말해요 왜 그런다고요 박시원 아파서 아픈 사람 어떻게 해야 돼 놀리고 따돌리고 하면 돼요 아픈 사람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줘야 돼 김승아 예수 그리스로 물러갈 기도해줘야 돼 아픈 사람 도와줘야 돼 알았지 매일 거짓말하는 친구 아프다고 생각해야 돼요 그리고 나를 때리려고 하고 공격하는 친구 왜요 아프다고 생각해야 돼요 우리는 아프다고 생각하고 그 친구를 하나님께서는 음부의 권세가 내가 아픈 거 상관없이 이길 수 없다 하셨어요 하나님께서는 내 아픈 부분 다 아신다 하셨어 다 이해하시고 내가 너를 아니까 너를 이길 수 없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내 지금 환경 상황 나의 상태를 엄마보다 더 잘 알고 아빠보다 더 잘 아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괜찮아 쉬우나 괜찮아 예거나 괜찮아 성주나 괜찮다 하셨어 아픈 거 상관없이 눈에 안 보이는 음부의 권세가 너를 이기지 못할 것이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음부의 권세를 이기는 존재를 하나님을 만들어 가신다 하셨어 그래서 나는 베드로처럼 흔들릴 때가 있어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팔아버린 것처럼 예수님을 도망간 것처럼 우리가 내 믿음이 흔들리고 생각이 흔들릴 때가 있어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것조차 이해하신다 했어 괜찮다고 하셨어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게 천국 열쇠를 주셨어요 내가 의심하고 내가 흔들리고 약할 때마다 내 스스로 천국 문을 열고 닫을 수 있는 열쇠를 주셨어요 나 하나님 자녀 만나 의심할 때 내가 하나님 주신 열쇠를 가지고 천국 문을 열어보는 거야 그러면 거기에 정유주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 딱 적혀있어 천국 문을 열면 앞으로 내가 받아야 될 축복들이 어마어마하게 가득가득 채워져 있어 그걸 확인하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천국 열쇠를 주셨다 하셨어요 그래서 이번 한 주 우리 랩런트들이 그리스로 세팅돼야 돼요 우리가 베드로처럼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 해놓고도 도망갈 수 있어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끝까지 우리를 다 잡아주세요 예수님이 베드로를 용서하시고 품어주신 것처럼 끝까지 나를 잡아주시고 도와주실 거예요 그래서 우리 랩런트들은 한마디로 이런 문제가 있어도 괜찮다 안 괜찮다 괜찮다 수요일마다 우리 같이 놀자 모임을 하는데 그때마다 전사님이 민호를 보면 화가 나더라고 맨날 처음부터 끝까지 가방을 메고 있어 마실 때까지 와도 가방을 안 풀어 두 시간 동안 가방을 메고 있어 그러니까 답답하고 막 화가 날 때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해봐서 아 괜찮다 랩런트는 이래도 괜찮고 저래도 괜찮고 상관없는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결국 예수님은 우리를 다 이해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셔서 붙잡아주신다 하셨어요 자 옆에 친구한테 고백하세요 이름 불러서 백영광 예수님이 너를 가장 사랑하셔 세시온 성준한테 해야지 성운을 예수님이 너를 가장 사랑하셔 끝까지 예수님이 너를 사랑하실 거야 자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를 베드로가 미리 누렸던 그리스도를 유년부식일 때 세팅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는 연약하고 우리는 연약하고 아프고 흔들릴 수 있지만 우리를 너무너무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사랑으로 반석같은 믿음을 가지고 음부의 권세를 이기며 천국 열쇠를 가지고 237 나라에 빛을 비추는 전도자의 축복을 누리게 해주세요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주기도 공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혀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옵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신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삼나이다 아멘